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2, 6월 모의고사 대비 화학학습법에 대한 퀘스트 준비해 봤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모의고사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할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좀 잘 생각을 못하는, 놓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고2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모의고사? 아니죠. 네,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내신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를 꼭 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는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2단원이죠. 물론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3, 4단원이 시험 범위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1학기 기말에 해당하는 이 2단원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자, 고2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는 1단원과 2단원이 시험에 출제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1학기 중간때 학교 내신에서 배웠던 것과 1학기 기말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를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네,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능 기출 문제로 N회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수능 기출 문제로 N회독을 하는데 이럴 때 한두 번 문제 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것들 오답노트 하면 예를 들어 2단원이라고 한다면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피인 자기양자수에 대한 특징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 네, S오비탈에 있는 수, P오비탈에 있는 수 얘들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회독을 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단원은요,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1단원이 좀 애매합니다. 물론 화학에 있어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1단원 다 기억이 나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잘 풀 수 있습니다. 누구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그런데 화학 내신 대비를 사실 1단원이 어렵잖아. 1, 4단원이 어려우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꺽꺽거리면서 막 겨우 따라간 이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1단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잖아. 그러면 몰농도 화학 반응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 나는 1단원, 화학의 1단원 그러면 으, 싫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단연코 몰과 기체, 몰과 부피, 아보가드로 법칙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현장의 학생들에게 좀 시켜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단원 학습 방법 지금 당장 나에게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 나는 좀 전략적으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은요. 네. 이제 몰과 기체 부분이다. 몰과 부피 부분요. 문제와 해설지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몰과 질량, 몰과 부피는 어차피 계산은 싹 다 비례식이야. 사측 연산이야. 그래서 사측 연산은 대부분 문제 푸는 속도가 비슷해요. 물론 막 정말 빠른 아이들도 있지만 비례식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비례식을 푸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문제의 샘플이 있어요. 2017년 4월 고3 모의고사 샘플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에서 질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 씨... 무엇인지 모르겠어. 자료 해석이 안 돼. 이게 이 아이들이 약간 수업 들을 때 이런 느낌이야. 인강을 듣든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든 학원을 가든 오, 그렇네. 집에 가서 혼자 풀면 못 풀어. 이게 어떤...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냐면 국어 비문학 지문을 해석하듯이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어떻게 얘가 어떤 걸 주어주고 제시하는지를 몰라서 그게 힘든 학생들이 많아요. 대회사는 어차피 고2 때 사측 연산이 안 돼요. 그러면 아, 모르겠다. 그러면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사측 연산이 된다면 자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빠르게 좀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준다면 해설지랑 문제집을 같이 둬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어? 같은 부피의 기체네? 밀도? 아, 밀도는 분자량을 말하는데 분자량? 같은 부피다? 부피는 몰수네? 그러면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이니까 얘가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 분자량 비네? 오, 그러면 그게 밀도 비네? 똑같은. 이 비, 가나다의 비가 똑같네? 라고 너희들이 해석하는 정도. 그리고 해석을 하잖아. 밑에 거 풀지 말고 자료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해설지를 보면 내가 말한 게 그 해설지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오, 넘어가. 넘어가. 그러면 이건 뭐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를 더 가지고 와봤어. 자, 이 문제는 2018년 수능 문제인데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질량이 같은 기체의 부피래. 이 말은 뭔데? 질량이 같은 기체의 부피는 같은 질량당 부피? 단위 질량당 부피는 몰수잖아. 같은 질량당 몰수? 어, 예. 분자량의 역수네. 아, 그리고 자료 해석을 답지를 봐. 맞네. 그럼 나중에 22분의 1, 11분의 1, 8분의 1은 나중에 계산을 해봐. 음. 지금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음번. 여기에서도 잘 봐. 1g당 분자수래요. 1g당 분자에 대한 수는 1g당 분자 몰수 분자량 분의 1을 말하네. 내가 지금 야, 분자량 분의 1이네. 어우, 예. 밀도비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 강의 한번 빠르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몇 가지 샘플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1g당 부피야 같은 질량당 몰수를 말하는 거야. 같은 질량당 몰수? 같은 질량당 몰수? 같은 질량당 몰수? 뭐야, 씨. 이 문제랑 얘랑 얘가 주어진 단서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단서 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얘는 뭐죠? 같은 질량당 부피. 어우,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네?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뭐 단위 질량당 부피, 분자수에 대해서 총 원자수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될 건데 얘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문제 읽고 답보고 문제 읽고 답보고 해서 한 번에 한 2, 30 문제를 봐. 그리고 내가 자료 해석한 게 맞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막 턱하고 막혀서 되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문제풀이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뭐 지금 1단원이 보통 시험 대비 시험 그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약했던 이 부분들이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연습해 봐 주시고요. 혹시 선생님 학습 방법 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막히는 부분에서 학습하고 싶은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라고 궁금한 사람들은 댓글도 좀 남겨주면 쌤이 보면서 다음 퀘스트에서 또 한 번 준비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꼭 이렇게 연습 한 번 해보시고요. 소감 시험 치르고 나서 6평 치르고 6월 교육청 모의고사 치르고 쌤한테 소감도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6월 모의고사 우리 학생 여러분의 좋은 결실을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ien